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다 굳이 맛있게 고기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삭아삭 나 아삭아삭 아삭아삭 어헉 아삭아삭 탕후라이 마요네즈 쫄깃쫄깃 쫄깃쫄깃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전에는 고국수가 떠오르는건 너무 좋아요 아삭한 맛도 좋네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즈 바다 고춧가루 딸기 최선일도 맛있겠다 오늘은 철저한 맛만 먹었을 때 준비했어요 쭈쭈쭈쭈쭈따